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옴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구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 탐험 주코쿠 지방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코쿠가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가 주코쿠인데요. 우리가 지금 규슈에 있는 현, 그 다음에 시코쿠도 탐험을 했구요. 이번에 이제 주코쿠로 갈겁니다. 주코쿠에서 한국에서 가까운 순으로 현들을 한번 둘러보면서 뭐가 유명하고 어떤게 또 명물이 뭐가 있고 뭐 이런거 관광정보와 지리정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 보니까 주코쿠 지방에 하나 둘 셋 넷 다섯개의 현이 있는데요. 야마구치현부터 이렇게 반대 반식의 방향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야마구치현의 지리정보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기 지금 일본에 4개의 큰 섬이 있잖아요. 일본은 호카이도 여기 제일 북쪽에. 혼슈라고 해서 가장 길고 큰 섬. 여기 제일 작은 섬은 시코쿠 이 아래. 여기 서쪽 끝으로는 규슈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여기 보면 혼슈에서도 제일 서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본토에서는 가장 서쪽 끝에 있는 곳이다. 땅끝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야마구치현을 좀 크게 한 건데요. 보면 저쪽의 북쪽 이제 이쪽 이쪽으로는 북쪽 서쪽 이쪽으로는 우리나라 통해가 이렇게 있구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는 이제 일본의 세토구 내해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구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굉장히 좁은 이런 지협 같은 게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 그 일본의 어디죠? 규슈와 굉장히 가깝게 거의 딱 닿아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야마구치라는 원래 7개 나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7세기에 수호국과 나가토국이라고 하는 곳에 두 개국으로 이렇게 병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두 개국만 남았는데 근데 재밌는 게 헤이안 시대와 가마쿠라 시대에 사무라이 계급이 부상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강력한 이제 군사 계급들이 이제 부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로마치 시대에 굉장히 번성을 하였다. 그래서 특히 뭐냐. 지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다, 해상교통 같은 것들이 이제 해상교통, 해상로 이런 게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무역, 한국, 한반도와랑 중국의 명나라랑 교역을 해서 부를 엄청나게 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서쪽에 교토로 불릴 정도까지 새가 굉장히 강했을 때가 있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구요. 그리고 쭉 가다가 여기 재밌는 게요. 매튜 페리 제독, 일본의 이제 미국의 제독인데 일본으로 가서 개항을 그냥 억지로 개항하죠. 구로부네라고 하는 검은 배를 타고 가가지고 그죠. 포를 막 쏘가되면서 일본을 개항시키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에 조슈번이라고 하는 게 또 생기게 되는데 조슈번은요. 여기는 이제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나왔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슈번은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도 서쪽에 거의 끝에 있는 변망인데도 불구하고 유신지사들, 근대화의 공신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다. 그래서 또 어쨌든 그렇게 되구요. 새로운 제국정부를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구요.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의 삼백으로 불린 소금, 쌀, 종이 굉장히 중요한 물자들이죠. 생산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해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구요. 그 다음에 1868년에 이제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서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현재 야마구치현으로 이제 이렇게 정식으로 현이 되었는거죠. 폐번치현이라고 하죠. 조슈번, 번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폐하고 현을 설치한다. 야마구치현을 설치하게 된거죠. 그래서 여기 메이지 정부가 여기에 여러가지 산업을 들여오려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지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농업을 여기서 좀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조천왕이 나타났을 때는 여기다가 조선소라든지 화학, 기계, 금속, 재령공장 같은걸 넣고 세우기 시작하고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석유화학공급 같은걸 설치했다. 대충 이 정도로 지금 역사를 설명을 했구요. 자 여러분 근데 나무위키도 한번 볼까요? 나무위키도 약간 소소한 정보들, 재밌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볼까요? 아 뭐 쭉 이런건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재밌는건 이거네요. 현어, 현의 물고기, 대표하는 물고기가 보고네요. 보고 보고가 많이 남는 곳입니다. 여기가. 자 그래서 일본 혼슈의 최선안에 위치한 현이다. 현총 소재진 야마구치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혼슈의 서쪽 끝에 있는데 그 후쿠오카랑 오히려 더 긴밀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같이 문화권으로, 같은 문화권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는데 둘이 서로 사이가 안좋다고 하죠. 자 그렇다고 하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서쪽 끝에 있는 최대 도시 시모노세키에서 여러분 시모노세키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알죠.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든지 뭐 이런거 많이 알려져 있죠. 해업을 건너서 후쿠오카현의 기타기유슈시로 통근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뭔가 뭐 굉장히 뭐 다리 같은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철로 14분 정도밖에 안걸린다. 그 다음에 주곡구 산지의 서쪽 끝을 차지하는 지역이라서 여기가 산지가 주곡구의 산지라고 하는 커다란 산맥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부에 해발고도 1000m를 넘는 산지가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지역이 해발고도 500m 전후의 나지막한 구릉성 산지라고 합니다. 평지 같은 평지도 좀 규모가 작구요. 이렇게 언덕 같은 좀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한 500m 내외의 그런 구릉이 분포하니까 평야는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는 일본 유수의 수산현이래요. 어업이 발달한 곳인데 시모노세키항을 중심으로 한 원양근해업이 성한데 특히 보고 보고 보고는 일본에서 제일로 쳐주는 이곳의 특산물이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의 보고 사랑은 유명하죠. 보고 때문에 죽는 사람이 옛날에는 80년대 90년대에 몇백명이다. 이런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보고는 재독을 잘 해가지고 그래서 회로 먹어도 맛있구요. 튀어도 먹어도 맛있고 기가 막히고 뭐 대단하죠. 탕으로 모은 지리 같은 거 해먹어도 당연히 맛있고 그쵸. 그래서 현 여기저기서 보고 캐릭터 보고열이 전문식당을 수없이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주요 공업지대는 세토 내 연안에 집중되어 있다. 아무래도 여기서 바다 같은 곳에 그쵸.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저기 공장지대가 늘어서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공장 인구도 많이 줄어서 젊은 사람들이 인근의 후구오카현으로 가거나 히로시마현이 아니라 곳곳으로 좀 더 큰 곳으로 이렇게 유출되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시골의 이미지가 강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 전체 인구는 뭐 다른 오지와 비교해서는 엄청 적은 편은 아니다. 라고 하셨으면 좋겠죠. 네 그렇게 따고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역사는 아까 전에 알아봤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정치 같은 건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따분하죠 좀. 보시면 이렇게 시모노 새끼가 제일 중요한 곳이라는 건 알아두시면 되구요. 시모노 새끼라고 되어있는 게 새끼라는 게 관자가 우리가 관문할 때 관자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좁은 지역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를 들어서 오사카 같은 데 가려면 여기를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내해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요지인 걸 알 수 있죠. 요지. 그 다음에 이런 관광정보는 일본 관광국을 한번 보면서 하도록 하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마구치현. 보시면 이렇게 딱 보면 벌써 조용한 해변 멋진 도자기와 사무라이의 역사 이런 게 딱 강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여러분 이렇게 빨간색 요 문을 도리이라고 하거든요. 도리 신사로 가는 길 같은 거 이렇게 장식한 그런 건데 멋있네요. 붉은색이. 그래서 한번 볼까요. 관광객이 몰리는 뻔한 코스에서 벗어나서 석회암 동굴과 조용한 해변 그 옛날 성이 있는 야마구치 일종의 약간 일본스러움을 느끼고 싶으면 여기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조용한 시골이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유적이 많다. 한때 무사가 지배한 영지의 수도였던 하기에는 일본에서 가장 아름답게 잘 보존된 성광마을이다. 그리고 또 도자기를 생산한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잡혀가신 분들 정유자라는 때 임진왜란 때 정유자라는 때 잡혀간 도공들이 또 이쪽으로 많이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신사 같은 것도 있고 고요한 해변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가장 큰 석회 동굴이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모노세키 시장과 식당에서는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가 최고죠. 보고 요리 꼭 드셔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 유명한 데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군데가 있네요. 트렌디한 여행지 신사 그 다음에 전망대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네요. 한번 여기서 야마구치 씨라고 한 데 한번 가볼까요?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일본에는 목탑 예전 목탑이 잘 이렇게 보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몽골 침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목탑은 싹 다 지금 다 타버렸잖아요. 그래서 석탑 같은 것만 간신히 남아있는데 목탑 같은 거 좀 보기가 힘든데 일본은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 보시면 색다른 그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 전통의 이를 보고 다 조경이 조경이 참 잘 돼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온천이 있다고 하네요. 신의 온천지구에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위대한 화가 세슈라고 하는 사람이 디자인한 세슈테이라는 아름다운 선종의 불교 정원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불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일본의 불교 문화는 어떤지 쭉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5층 탑도 참 이런 거 탑 목탑을 보기가 우리나라는 볼 수가 없지 사실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 구경하는 거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원도 있고 선종 불교 사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넓은 바위 정원이 있다고 하는데 일본의 조경은 굉장히 정교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실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바위 정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맛있는 물고기가 현지 요리라서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야마구치 씨는 해산물 요리로 유명하는데 특히 유명한 벌미는 보고 요리다. 그래서 어딜 가든 보고 요리집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렇게 꼭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카와라 소바라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전통 녹차 소바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기왓장 위에서 지글지글 끓는 상태로 식탁에 오른다. 이런 거 신기하네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이런 거 지금 석회동굴에 어떤 그런 지금 보면 돌출되어 있잖아요. 돌들이 이렇게 지금 근데 카르스트 지대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석회동굴 같은 거 빗물 때문에 이렇게 깎여서 독특한 이런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장관이네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지역은 좀 볼 수가 없죠. 동굴은 물론 있지만 이렇게 막 노천에 이렇게 노면 노면이라고 하면 안되지. 뭐죠?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노지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석회암을 별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다른 데서 한번 볼까요? 자 일본의 또 시모노세끼도 따로 빼놓을 수가 없죠. 딱 보시면 시모노세끼는 굉장히 보니까 와 뭔가 좀 좀 굉장히 도시화가 돼 있어서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다리가 쭉 있는 것도 보이고 그러네요. 간몬해협의 전략적인 입지에 자리 잡아서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냈다. 그렇죠. 시모노세끼 절약 같은 거 유명하죠. 스노시마 대교라고 해서 아마 이 다리겠죠? 네. 이런 대교도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긴 다리 아래를 흐르는 수시미야트물이 여름이면 파랗게 빛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보시면 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저쪽에 또 야마구치시와 시모노세끼에서 야마구치시까지는 또 가깝다고 하네요. 좀 이렇게 해서 그런 곳으로 이렇게 도시여행을 할 수도 있고 왔고요. 그 다음에 근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여기는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면 무려 900년 전 정도에 1185년에 여기서 전투가 있다고 합니다. 전투가 있었다고 하네요. 굉장히 이 간몬해협이 여기 좁은 해협이 진짜 여기만 딱 틀어받고 있으면 배들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만약에 여기서 통행료를 받는다. 그러면 돈을 엄청 벌겠죠? 그러니까 이 해협의 주도권을 두고 당연히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때 1185년에 있었던 치열한 전투 결과로 미나모토 가문이 일본 열도에 손을 치웠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라는 거죠. 이야...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중대한 전투가 1863년 이거는 또 조슈번 지금의 야마구치시와 조슈번 옛날 번의 호전적인 다이며가 외국 배에 출입을 막으려고 해협을 잠시 폐쇄를 했다. 몰이 가문 결국은 지고 말았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협은 지금도 중요하겠죠? 당연히 수송 경로로 이렇게 일본의 본토로 가는 배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도 지금 수산물이 유명해서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보고 장식되어 있는 거 그래서 가라도 잊지마라는 건 시장인 걸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꼭 먹어봐야 하는 메뉴가 있다. 역시 시모노 새끼 산 보고다. 여기는 지금 보고가 유명하다고 하네요. 야 이거 보고 보고를 빼놓고 저기 그 생각할 수 없는 곳이군요. 여러분 저는 보고를 정말 좋아하는데 비싸서 못먹거든요. 근데 보면 가라도 잊지마라고 하는 수산시장이 있는데 너무 높은 선택의 폭이 넓다. 일본에서 잡히는 온갖 생산들이 다 여기서 나온다. 수시도 많고 여기 수시 지금 자기가 막 입맛대로만 이렇게 지금 담고 있죠. 그리고 또 보고 이것에서 맛보는 보고는 야마구촌의 전통 방식 아까 전에 얘기 들었죠. 촉파를 곁들여서 먹는다.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호젓한 이런 해안, 해변 이런 것을 볼 수 있고요. 좋네요. 그래서 여러분 시모노세키 도 가도 좋을 것 같고요. 시모노세키 카이 교관이라서 여기 보면 역시 그거겠죠? 수족관 같은 것도 있고 보면 아주 맛있는 보고 요리를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시모노세키의 옛날의 역사 특히 근대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적으로도 좋고 그다음에 먹을거리 놀거리도 많은 굉장히 좋은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고 하나 때문이라도 저는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케랑 같이 먹으면 끝내주는데요. 그죠? 이렇게 해서 야마구촌에 대해서 했고요. 내일 또 다른 주국구의 다른 현우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아주 저한테는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